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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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때 렉이 걸려서 코 잠자러 가는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주신 덕분에 아주 재미나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네이버 인기공사들 1위 아깝다 아까 많았네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소중한 금요일 밤을 보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별로 안졸려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졸리냐고 하니까 졸려요 지금 댓글 다 읽고 있어요 제가 댓글 다 읽느라고 지금 눈이 아파요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고나서 걸어둘 그림을 그려 렉이 걸려서 끊겼다 그러면 우리 모두 코 잠자러 가는걸로 인천댁이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거 너희들 다들 뭐하고 있어요? 그냥 했는데 어떻게 할말 없네 어쩌겠냐 나 이제 저 왕이의 짱인걸 쟨 나밖에 없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있었나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저절로 알아줄거라고 생각했었나봐 형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